이번 기타는 저희가 깜짝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건데 제이 45 트루 빈티지의 후예 후예인가요? 제이 45 트루 빈티지에서 바뀌었죠? 이름이 제이 45 빈티지로 그러면서 상판이 아디로다스프루스의 토리파이드가 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고 축구판을 마호가니 제이 45 빈티지 모델입니다 되게 좋아요 가보시죠 형 propriholm 다르네 다 와 크흠 크흠 세기타요 세기타요 싸게 드립니다 그 다음 뭐에요?